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 도중에 윤여정 씨의 기자간담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렸었죠. 윤여정 씨, 일부분에서는 좀 과격한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참 말을 잘한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겠다는 표현을 잘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윤여정 씨가 꼰대가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떨까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언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용,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다 보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유독 정치인들의 발언 중에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해져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본회의에서 가져간 경우가 지금까지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전른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경룡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전른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실에는 눈 감고 거짓말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 저는 절대로. 국민을 우습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선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이 만든 영상 보셨는데 어떠세요? 공감이 갑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일상생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약자를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정치권이 뭔가 모험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조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고 또 약자를 혐오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처지를 좀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러한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둔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둔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을 계속 그래서 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좀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적을 좀 납득을 하거나 수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처음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 자체가 이제 잘못이다,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또 좀 여러모로 좀 사려 깊지 못한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잡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정치권이 참 문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론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언론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뉴스 공장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기에 남아야 합니다. 그 밑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처음에 나왔던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의 역시 마찬가지 글이었는데 맨 처음에 올린 글이고 이건 지금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비하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던 건데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맨 처음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옹호하면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과 달리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국회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의 장애용 의원이 이건 명백한, 명백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정의당의 장애용 의원 같은 경우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장애인, 인권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까지 장애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적하고 나섭니다. 추미애 장관에 썼던 글들의 내용을 보면 맥락적인 측면에서 외눈과 양눈에 대한 차별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눈이 부동훈 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쪽 눈과 한쪽 눈에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안경을 벗으면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글을 보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구에 대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이런 글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로서는 이 글들을 인식할 여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겠다 언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그러지 않았죠. 사전적 의미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류 씨와 시인의 책 중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썼던 글의 맥락과 전혀 다르게 추미애 장관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한 수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매를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용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 혐오 발언은 아무리 지적을 당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장혜용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런 표현 쓰지 않아도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우리 정치인들의 언어 습관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쓰는 단어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좀 혐오 발언 또는 이렇게 좀 약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이 비유의 의미로서 많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이런 맥락을 사실 잘 따져보면 좀 무리한 주장 또는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동원되는 어떤 그러한 비유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령 김어준 씨의 무슨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 다만 이걸 야당이 공격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리한 공격을 하거나 언론의 어떤 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의 보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어준 씨 방송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유일한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부적절한 비유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어준 씨의 그 방송만이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할 때 그 말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을 무리한 주장이라고 누구라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또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 이걸 같이 지켜보면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을 도회시한 그런 정치의 결과로써 이런 혐오 발언의 어떤 일상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글이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이다라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오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외눈이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돼 있다.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이다.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을 얘기한다.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소속이죠. 추미애 전 장관이 놓치고 있는 본질은 비하, 차별, 혐오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꼬집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 도중에 나오는 장애인 비하 발언. 본인들은 자신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장애인들이 이 표현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아까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한번 전화 통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장애인이든 다른 소수 약자이든 간에 저는 사회적 인권 약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적 배려나 인간적 인격체로서의 존중함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들이 계속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은연 중에 그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들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차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발언을 할 때 한 번, 두 번은 더 좀 심사숙고한 생각을 하고나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조태흥,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과 연관지어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를 우리가 언급하게 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 아주 의례적으로 깜깜이 기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또한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잘못된 언행들이 있을 때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정치인이 나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들이 조금씩 진흘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 등 장애인 국회의원들을 대거 배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같이 여야 가리지 않고 손을 좀 잡고 성명서를 발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잘못된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마련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이 표현, 외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표현만 문제를 삼느냐. 이건 절대 장애인 비하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조금 전 조태웅 미디어센터 국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시질적으로 사과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역하고 잘못 받아들였다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 사과의 발언의 본질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본인 말대로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발언들로 통해서 2차, 3차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받을 대상에 대한 고려가 배려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 발언, 좀 잘 정치인들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말을 하실 때 또 글을 써서 올릴 때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생기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언어 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